여호우 이 말은 말은 맞아야 한다 통리 무서워서 없기 하나라는 말이 있지만 일본 국민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결코 너희들의 주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마무르며 너희들에게 용량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일본 공부와 국민은 아무리 자식한 너희도 우리의 의미가 열린 많은 많은 날 backdrop 하도 잘못 Không perseveranc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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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